한강재화에선 수석 디자이너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신입사원일 뿐이에요 타상에 젖어서 아무 노력도 안 한다는 건 용납 못합니다 그래도 허수경 씨보다는 이혼 씨 디자인이 더 대중적이지 않나요? 대중적인 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남과 달라 보이려고 신제품을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디자인 단계부터 평범하다면 결과물도 트렌드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허수경 씨 디자인부터 개발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디자인은 수정을 거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단점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그 단점을 스스로 고쳐나기 바랍니다 오늘 회원은 여기까지에요 다들 수고해요 팀장님 뭐야? 감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혼 씨 디자인이 더 좋은데 혼자 어깃짝 내는 이유가 뭐야? 아휴 정 대리는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꼭 뒷대만 까더라 누가 할 소린데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혼 씨 디자인이 참신하다 뭐하다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팀장님 앞에서 왜 입도 뻥긋 못해요? 남자가 왜 그렇게 비겁해? 비겁... 아니 비겁하다뇨? 아니 들어보니까 팀장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오르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 한 거지 아씨구 팀장님 밑에서 벽에 똥칠하도록 붙어있을 거예요? 아휴 왜 그렇게 소신이었대 그만들어 하세요 제 디자인이 채택된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프세요? 축하는 못해줄 망정 이거 분위기 너무 싸운 거 아니에요? 자 이혼 씨 말해봐요 팀장님 말씀에 뭐 불만 있어요? 기가 막혀 어머머 어머머 남의 말 섭취하는 것 좀 봐 참 아이고 일주일 선배도 선배인데 선배 말에 씹어? 많이 속상해요? 기분 나쁘겠지만 이혼 씨 디자인에 거품이 들어있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겉멋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자만심일 수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감이죠 하지만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팀장님이야말로 자만심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평가할 때 자신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내 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요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을 평가할 정도의 능력은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허수경 씨 디자인에 비해 제 디자인이 평범하다거나 겉멋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더 많은 걸 잃고 싶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디자인을 보는 안목이라고 해도 그럼 그 안목을 더 키워야겠군요 한강제화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긴 누리제화예요 우리에게 인정받지 못한 디자인은 소비자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폐쇄성 때문에 누리제화가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 회장님 저 누리제화 윤일중입니다 아하 예 사업 번창하시죠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둘째 아들 놈이 한강제화 법무팀에 자문을 좀 구할 게 있다는데 회장님께서 좀 거들어주십사고요 오늘 오전에 시간 비는데 들리라고 그래 예 그럼 그때 찾아뵈라고 하겠습니다 저 바쁘실 텐데 이만 끊겠습니다 이런 야우 같은 놈 실실 우수화되면서 남의 뒤통수 맞춰서 돈이나 벌고 사업 소환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헐값으로 사들인 구두를 자기 회사 라벨만 붙여서 고가로 회의시장에 넘기더니 우리가 눈뜨고 완전히 당했습니다 거래놓고 되려 우리 쪽에서 고맙다고 굽신 댔으니 이거 이거 이런 망신이 어딨어 제가 오늘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해봐야죠 그게 사실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나예요 어제 명지랑 얘기했어 너무 걱정 마요 알아듣게 얘기했으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잘될 거야 휴운이 태주랑 헤어지겠대요 결심 굳힌 것 같아요 헤어지게 왜 헤어져? 명지가 진심인 것도 아니고 반항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명지 불같이 덤비는 성격 몰라서 그래? 휴운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대로 따를 거예요 경사란에 아니니까 전 휴운이 믿어요 알았어 아유 까지가 밥 사면 되잖아 어디로 가면 되는데? 치 암튼 친구가 아니라 빚쟁이라니까 응? 친구분들이 만나자고 하세요? 어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턱 내라고 뭐 나 신문 나는데 자기네가 보태준 거 있어? 좋은 일인데 다녀오세요 친구분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근데 어떡하니 오늘도 혼자 밥 먹게 해서 아줌마 계시잖아요 아줌마 있음 뭐해 하루 종일 퍼자는 거 쨰쨰파리에 물린다 뭔 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참 석경아 나 너한테 뭐 하나 빌려 쓰고 싶은데 뭔데요? 뭐든 빌려 가세요 옷 빌려드려요? 아니 옷 말고 구두 왜 있잖아 지난번에 아빠가 해외 출장 갔다 올 때 너 선물로 사다 준 구두 그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거라며 그거 엄마가 딱 한 번만 신고 싶은데 안 될까? 엄마 그게요 왜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 줘버렸어요 뭐? 너 미쳤니? 아니 그렇게 귀한 구두로 누구를 줘버려 아빠가 엄마 것도 빼먹고 꼴랑 니크 하나만 사온 건데 어차피 전 신을 일도 없는데요 뭐 다른 사람 줘서 잘 신으면 좋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나를 주지 도대체 그 아까운 걸 누구한테 준 거야? 이게 뭐야? 어쩜 좋아 미안해요 내가 딴 생각하다가 그만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미안하면 다 해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몇 달 월급 모아도 못 사는 구두라고요? 물어줄 능력이 안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니든지 정말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얼른 닦아줄게요 그 더러운 옷을 어디만 찌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뭐하니 좋게 어머니 뻘되는 분한테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에요? 당신은 뭐야? 이 아줌마가 당신 어머니라도 돼? 네 어머니건 아니건 까마득하게 어린 사람이 보기 흉하게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회사에서 보기 흉하면 안 보면 되겠네 할 일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쪽 볼 일이나 보시지? 누가 이렇게 재수없나 했더니 이제 보니 구면인데 여전히 건방에 하늘을 주르는군 뭐야? 너 뭐하는 애야? 어디다 반말 짓거리야? 눈 아래 사람 안 보여?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봤더라? 어디 술집쯤에서 마주쳤나 본데 괜히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내가 내 이름 외워두라고 했을 텐데 누리자 법무팀 윤석빈 변호사 기억 안 나? 윤석빈 변호사?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내 이름 말해준 것 같은데 난 꼭 외워야 되는 이름만 외우거든요 그럼 기억해둬요 나 윤석빈 변호사예요 나한테 오늘 까불된 거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아 누리자 도와달라고 찾았던 그 변호사? 고귀한 분이 기억해 주니 감사라도 해야 되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죠? 우리 회사에 또 무슨 부탁을 하고 싶어서? 용권은 회장님하고 직접 하죠 그쪽처럼 건방진 계집하고 볼일 없으니까 혜은아 나 공쟁전 가봐야 되겠다 가족에 문제 생겼나 봐 어떡하냐? 나 점심시간 때까지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린애니 걱정 말고 다녀와 너 또 나 없으면 밥 굶을까 봐 그러지 속상하다고 밥 굶고 이런다고 밥 굶고 알았어 잘 챙겨 먹을게 너 이럴 때 보면 꼭 우리 엄마 같더라 아니 도대체 무슨 역적 모의를 그렇게 맨날 해요 둘이 사기기라도 해요? 맞아요 정 대리님 너무 이혼 씨만 챙기고 저 지투나요 저도 같은 신입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허수경 씨가 신입이었어요? 하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깜빡 잊었지 뭐예요? 제가요 원래 좀 성격이 솔직해서 그렇지 별로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좀 나빠도 되니깐 덜 솔직했으면 좋겠거든요 다 가나? 이혼 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정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님 벌써 했든지 그게 왜 궁금해요? 같은 직장 같은 팀인데 좀 궁금하면 안 돼요? 아이 수경 씨 그만해요 말 못할 사생활도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개요 참 난 이 세상에서 비밀 많은 여자가 제일 싫더라 아니 뭐 그게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하냐?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정체는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줌마인거 어서와 그렇잖아도 한번 찾아갈 참이었어 앉아 너무 답답해서 무턱대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효은이 마음 돌릴 사람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용서할 생각도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요 효은이 마음 안 변해 효은이 달려매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어떻게 어머니를 제 편이 되주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그럼 끝까지 효은이 지켰어야지 왜 이를 네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왜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태주랑 효은이 영영 깨진다고 해도 명진왕은 절대 안 돼 효이나 명진은 한 집에서 30년을 같이 자랐어 진 자매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어떻게 태주가 명진을 쳐다봐 하늘이 깨져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헐값 회사들이 저희 회사 구두를 동남아 시장에 고가로 수출하고 가죽 구매를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한강재와 라벨을 붙이고 말이죠 그때 자네 회사에 대금 지불을 다 한 걸로 아는데 물론 하셨죠 덤핑 가격보다 못하게 후려쳤다는 게 문제지만 창고에 둬봤자 곰팡이밖에 덮이나 그렇게라도 넘기길 잘했지 뭐 그래서 얼마나 이유 눈을 남기셨습니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팍팍해 사업을 안 해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뭐 허긴 뭐 허구한 날 법점만 끼고 앉아서 뭘 알겠어 사업은 몰라도 회사 간의 예의와 도리를 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 제품이라고 속여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단 말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난 분명히 자네 회사에 대금을 지불했고 그 다음은 내 몫이야 내가 그 구두로 송아질 사든 망아질 사든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 말이야 법적인 책임은 없을진 모르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소 회장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신 있다면 저희 쪽에서 제대로 한번 터뜨려 보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고 하기보다 통보라고 해두죠 우리나라 재화업계의 큰 어른이시니 이 정도 통보는 해드려야 예의일 것 같아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자기 회사 멍청하다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스스로 무덤을 파서 망신을 당해? 망신은 누가 당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럼 회장님하고 무슨 얘기 했어요? 무슨 상관이죠? 혹시 저 안에 계신 서중규 회장님이 나하고 무슨 사이인 줄 알아요? 모르고 까불대는 것 같아서 가르쳐 주려고요 물론 알고 있죠 서 회장이 외동딸이라는 거 그걸 알고도 이렇게 건방을 딴단 말이에요? 회장 딸인 게 무슨 벼슬이라도 돼요? 회장 딸이면 회장 딸답게 품위 좀 지켜요 아버지 욕먹히지 말고 개발실에서 올라온 신상품 기획안이에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 경쟁사 신상품 동향도 살펴봐 효원 언니가 누리자에 입사한 건 아세요? 물론 알고 계시겠죠 아줌마가 말 안 했을 리 없을 테고 혹시 아빠가 취직 부탁이라도 해주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효원이 누리자에 뺏긴 거 생각할수록 뼈 아파 효원 언니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효원 언니 디자인이 빛났던 건 우리 회사에서 밀어줬기 때문이에요 과연 누리자에서도 효원 언니 디자인이 주목을 받을까요? 모래밭 아무 곳에나 던져놔도 진주는 자기 빛깔을 내는 법이야 마치 효원 언니를 응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너더러 분발하라는 소리야 제 업계 제 일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회사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대? 다들 우리 한강 재활을 따라잡으려고 목숨 걸고 일하고 있어 그런데 한가하게 남의 남자나 욕심내면서 시간 허비할 거야?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걱정 마세요 어떤 것도 지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그게 남자건 일이건 그 상대가 효원 언니라면 난 절대 지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석경이 손 놀리는 거 보면 참 이쁜 딸 낳을 손인데 아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도 애가 안 생긴다고 삼신할머니가 질투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생각해봐 허구헌난 물고 빨고 쟤들끼리 좋아서 환장해서 미치는데 그 자식을 주시겠어? 가끔은 그냥 싸우고 악도 쓰고 그냥 각방도 쓰고 이래야 얼씨구 이것들이 이렇다 지져지겠네 그래서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다고 싸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그 싸울 일이 왜 없어 딴집 여자들은 남편 밥먹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징그럽고 아주 지겹대 왠지 알아? 그냥 우럭우럭 씹으면 소가 씹는 것 같고 엉엉 씹으면 염소가 씹는 것 같다고 아줌마도 참 진짜요? 잠깐만요 그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잖아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애기 돌이였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준배씨가 저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갔더라고요 네? 준배씨가 안 왔다고요? 아 그럴리가 아 제가 뭘 잘못 알았나 봐요 아 예 그럼 언제 봬요? 장년 유행컬러 다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두고 나가요 무슨 할 말 있어요? 좀 전엔 제가 흥분했었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백번 얘기하는 것보단 하나라도 더 스케치해버리기 낫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춘 대리님? 이거 팀장님이 한 잔씩 돌린 거예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뜨거운 호프티 한 잔씩 하시라고. 그거 식기 전에 떨떨떨 마셔요. 우리 팀장님 은근히 센스쟁이셔. 점심 먹고 향 좋은 차 한 잔 생각났었네. 팀장님 차 잘 마실게요. 향이 너무 좋아요. 매장에 들렀다가 공지하러 갈 거예요. 시간 되면 먼저들 퇴근하세요. 우리 세장님은 이런 거 필요 없어. 백에 얼굴 떨어지자마자 코 글잖아. 이 침대가 항토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건강에 좋대잖니. 니네 남편 사업도 잘 된다면서 하나 들여놓지 그래. 누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니? 침대는 잠만 자면 되는 거잖아. 애숙이 걔 이거 들여놓은 이후로 남편이랑 그렇게 금수리 좋단다 글쎄. 살려면 넌 얼른 사. 나 빨리 집에 가봐야 돼. 저 혹시 얼마 전에 신문에 닿았던 누리지아 사모님 아니세요? 그 왜 비싼 그림 사다가 병원에 기증했다는.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맞구나. 너무 반가워요. 실물이 훨씬 고우셔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세요? 저기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 저희 매장에 걸어두고 자랑할게요. 저 진짜 대단한데? 벌써 유명인사 된 거야? 사인? 그냥 이름만 깔겠으면 되는 거죠? 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요? 확실히 해둘 게 있어서요. 우리 태주랑 효은이 완전히 쫑난 거 맞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게요. 하도 뒤통수 치는데 전문이라서 각서 받으려고 왔네요. 태주 누나 사람이 한평생 사는데 잘 살아봤자 밥 세 끼 먹는 거고 잘 죽어봤자 명주 옷 한 벌 입고 가요. 고작 그거 하자고 이렇게 욕심 부르고 애들한테 못할 짓 한 거예요. 어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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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닿게 행동해요. 뭐라고요? 이제 막판이다 이거죠? 아주 성격 제대로 나오시네. 태주랑 효은이 기어이 찢어나서 이제 속이 시원해요. 부자집 딸이 그렇게 욕심나요 병원 지어주고 빌딩 지어주면 태준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 안 할 이유 없죠 난 돈 때문에 유치장 잠도 잡은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남의 밥도 훔쳐먹었고 돈 때문에 세상 사람 다 겪고 살았어요 두 번 다시 그 지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부모 없이 어린 동생 키운다는 게 만만한 줄 알아요 착하게 살겠다는 생각 우리 엄마 강가에 뿌리던 날 버렸다고요 미안한데 태주랑 명지 결혼 못해요 내가 안 시켜요 죽을 힘을 다해서 두 사람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태준아도 헛꿈 깨요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명지가 그쪽 말 들을 것 같아요? 듣자 하니 명지 아버지랑 바람펴서 쫓겨났다면서요 남의 가정 파탄 낸 주제에 어디서 주제 넘게 나서요 나서긴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런 구질구질한 집이랑 사돈 맺지 않은 거예요 딸 좋은 집에 얌전히 시집 보내고 싶으면 인생 그렇게 막 살지 말아요 소문나면 재칫자리도 힘들 테니까 그래 가끔 가구를 바꿔줘야 할게 침대 밑에 먼지도 치우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 먼지 다 내 콧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아빠가 뭐라 하시면 어쩌려 그래요 물건 바뀌는 거 싫어하시는데 내 말이 예전 것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아고 아고 1년이나 됐으면 뽕 뽑았지 뭐 달력이나 가구는 원래 1년 되면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응? 어? 어? 장모님 이게 뭐예요? 침대 사셨어요? 어? 세일 하길래 하나 드셔놨어 어때 좋지? 오 이거 좋은데요 사시는 김에 우리 것 또는 사시지 이런 쓸개 빠진 놈 하군 당신 나 몰래 또 무슨 짓 한 거야? 그 놈의 지름신이 며칠째 잠잠하더니 또 납신 거야? 다 당신이 위해서죠 잠을 편하게 자야 사업 끝발도 붙는 거잖아요 돈만 벌면 뭐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뭐 돈만 씹어먹고 살 거예요? 씹어먹을 돈이나 개뿔 있어? 그러지 않아도 회사일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거들어? 당신은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배포가 없어요? 이거 몇 푼이나 한다고? 아우 회사 직원들은 아까워서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몰라 다 잘라버리고 당신 혼자서 일하지 거져주냐? 다 일한 만큼 주지? 세상 천지에 공짜만 먹고 사는 사람 당신 말고 또 있는 줄 알아? 아이샤쌰쌰 하하 하하 뚜리뚜뚜뚜뚜뚜뚜리리리리 아이고 우리 예쁜 색지 오늘 뭐 하셨나? 뭐 하긴요? 맨날 똑같죠? 얼른 씻어요 알았어 얼른 씻고 올 테니까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 쌈쌈쌈쌈? 명지 네, 영지? 나예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어쩌죠?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다른 날 만나면 안 될까요? 오늘 만나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태조 씨 상황도 복잡하고 힘들 텐데 만나도 괜찮겠어요? 좀 편해지면 보는 게 어때요?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만났던 레스토랑에서 기다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효은이가 어떻게 호텔에 온 거죠? 명지 씨가 일부러 부른 건가요? 효은이 언니한테 전화와서 대답해 줬을 뿐이에요. 거짓말할 이유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우리 호텔에서 있었던 일 잊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태조 씨 좋아해도 그걸 믿기로 어떻게 해볼 만큼 나 유치하지 않아요. 태조 씨가 원하면 효은 언니한테 거짓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날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고 술이 취해서 각자 쓰러져 잔 거라고요. 아뇨.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데 명지 씨 말이라고 믿겠어요? 마음 다 걸어잠그고 내 말이라고는 듣질 않아요. 효은 언니랑 정말 헤어질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못할 것도 없죠. 이제 나도 지쳤어요. 붙잡고 달래고 용서 빌고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질려버렸다고요. details.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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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